아 우리 부산 경남지사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오신 낚시요? 어제 낚시했지 못 믿지 사온건지 안녕하세요. 미니멘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거제도 다도항에서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국지사회의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노지 캠핑장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트원 전국지사 글로벤 하이리무진 역시 전국지사에서 동의력의 계약 그리고 튜닝 리폼까지 원스톱으로 한다는 거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 영상 할 건데요. 한대 한대 지사 소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 경기 북부의 지스타 지찬명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스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남에 하남에 위치한 지스타 아트원 글로벤 하남지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 북부지사 이렇게 하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음은 와우 인천 더벤 모터마루 더벤 마이크 넘깁니다. 네 소개하면 되나요? 아 소개? 네 저희는 인천 아트원 모터마루 더벤이고요. 저는 더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벤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 경남지사 우리 카트유 대표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부산 경남지사 카트유 대표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데모카보로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와우 자 다음은 아트원 본점 차량인데 이건 뭐 제가 소개 많이 했으니까 안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전주지사 전 대표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지역의 차량은 글로벤 차량 전주지사에서 계약에서 출고까지 AS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대구지사 아스트라 블루 마이크 넘깁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더벤카 클럽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 아트원 글로벤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매장에 차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구경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와우 자 마지막으로 광주지사 우리 전사님한테 마이크 넘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트원 글로벤 강주 전남지사 카이로스입니다. 저희 강주에서는 아트원 글로벤 특화된 차량들 언제든지 승차 가능하고 데모카량 구경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와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아트원에는 전국지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그리고 부산 경남 그리고 전주 그리고 대구 그리고 광주지사가 이렇게 있는데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제는 기아에서만 하이리무진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아트원에서도 새로운 승용 특장으로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아트원 전국지사를 통한 계약 그리고 튜닝 그리고 철저한 as로 우리 글로벤 구매하시는 분들께 보답할 예정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는 아트원 전국지사 모임 경남 거제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트원 전국지사 모임 경남